1,2,3,4 1,2,3,4 1,2,3,4 이거 골라봐! 먹고 싶은 거! 까미 이거 먹고 가야 돼 이제! 래아우! 가자! 가! 가! 가라고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! 여기 들어오면 안돼! 그러면 안된다고!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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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아우! 깜짝아! 얘가 안비치고 이러고 있어! 어서! 저쪽으로 가 있어! 너 때문에 장사 못해! 빨리 저쪽으로 가 까미! 아! 아 까미야! 오오메! 못 사고 그냥 돌아서 다른 편집으로 가고 그래요! 이러고 있으니까 바이바이! 다시 가고 schoo 아하하하! 하하핳 아... 으아! 저거! 떠돌이 개같은데 자꾸 저희 가게를 찾아와요. 한 한 달 전부터 아무래도 까미 보러 오는 것 같아요. 으깨 달, 뿅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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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야 백두체 아세요?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같이 붙어다닌 때가 같이 밥을 주고 있어요 바비 좋아 고고고고고 처음에는 좀 많이 빠졌어요 살이? 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팍 돌봐줘 신경쓰 요새는 좀 잘 먹는 것 같아요. 눈치 보면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요새는 백구가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해요. 아이고 먹을 만큼 먹었는가 보다. 누누이 너도 한 입 줘. 누누아 남녀. 그래도 둘이 저렇게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덜 외로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기주와 감사하게 거품이 아니라 힌두기는 저희 사촌 오빠가 입양하기로 했고요. 힌둥이는 주민분들이 다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